저도 모르게 엔딩 포즈에 집착을 하게 됐는데 또 이제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즐기는 스타일이에요. 하지 마? 그럼 나 더 할 거야. 청쾌구리 같다. 영상을 한번 보셔서. 에릭 이비누! 에릭 이비누! 어깨는 뭐야? 왜? 왜?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한번 여기에서. 좀 하지 말라고 알려주세요. 그럼 저 차라리 해야지. 때려쳐! 4. 너 자원형이 만큼? 하겠어? 어? 아니 이만큼? 하겠어? ㅋㅋㅋㅋㅋㅋㅋㅋㅎㅎ